안녕하세요. 2025년도 달력이 터치인 것 같습니다. 저희 이제 나무로만 달력을 한 번 해봤어요. 저희 이제 나무로만 달력이 터치인 것 같습니다. 저희 이제 나무로만 달력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황명하고 작가 이름이 되었습니다. 어떤 재료로 그렸는지 그리고 또 그렸어요.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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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